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보도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 기자 윤모 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인터뷰와 관련한 대화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문자메시지에선 대선 직전이던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김용진 대표에게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김만배 씨와 대화를 적은 노트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 대표는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고 한 기자가 없다고 답하자 김 대표는 아깝내라고 반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 신 씨가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인지 고려한 것이란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뉴스타파 측이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보도되지 않은 촬영 영상 중에 신 씨가 뉴스타파에 보고했다고 말하자 한 기자가 공개를 결심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정정하는 부분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신 씨가 단순 제보자가 아니라 뉴스타파와 보도를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공개는 일부 뉴스타파 직원들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법정의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수사 단계에선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법정 내 증거 제시를 둘러싸고 검찰과 뉴스타파 측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타파 연합뉴스타파 연합뉴스타파ään